2021년 9월 16일 스타토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역대급 레전드가 나올 수 있으려나 없으려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만 가릴게요 치아가 있어 와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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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1층은 괜찮습니다 지하 물차가 있고 2층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예 잠깐만 여러분들 발 소리가 들리네 계십니까? 잠시만요 조기 공화될 조기만 아따 깜짝이야! 뭐야 이거? 아따 깜짝이야 뭐야?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는데..? 텅 비어 타고 있어서 귀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싸리.. 물건이 많은 곳은 귀신이 장난을 칠 수 있지만 이런 데는 형체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..? 무슨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마십시오 산짐승이야? 소리..? 산짐승이야? 잠시만요 물에서 뭐 기어나온 것 같아 잠깐만 쏵쫵쫵쫵쫵쫵쫵쫽 쏵쫵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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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짱쫵쫵쫵쫵쫵쫵쫵쫵쫵쫵쫵쫵쫵쫵쫵쫵쫵 아니다아닙다그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가.. 기억...... 1층인...? 잠깐만.. 누구세요? 기운이 셉니다 누구십니까? 잠시만요 잠시만요 차라리 여기서 대화 나누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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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.. 어디 계세요? 방금.. 뭘 하고 있습니다? 방금.. 너 뭐야..? 너 뭐야..? 너 뭐야..? 아저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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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신.. 잠깐만.. 센데..? 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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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. 잠깐만.. 여기 왜 그러지..? 아.. 잠깐만.. 뭐가 있기에..? 잠깐만.. 여기 왜 그러지..? 아.. 하.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.. 여기 수신이 잘 안되요. 나쁘신 분.. 헉? 아니요.. 혼자 있고 싶으신 것 같은데.. 굳이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.. 처음에는 장난이 좀 심하긴 했죠? 지아는 수신이 안 좋네? 어르신이 아니구나.. 어르신이 아니구나.. 혹시.. 저에게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? 수신이 너무 안 좋네.. 여기.. 기운 때문에 분명히 수신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.. 이 건물 자체에.. 어떤 그런 것 때문에.. 수신이 좀 안 좋은 것도 있다고.. 혹시 모습 한번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? 그것만 뵙고 나가겠습니다.. 수신이 잘 안 좋네.. 수신이 안 좋으신 지아가.. 수신이 안 좋네.. 한정한.. 일원.. 수신이 안.. 잘한다.. 수신이 안받아.. 수신이 안 좋음.. 수신이 미쳐버리네 이거 수신도 안좋고 대화에도 말씀을 안해주시고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좀 큰 기대를 안고 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큰 기대를.. 수신이 안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보를 받은건데 수신은 감안하고 레전드가 레전드 장소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수신이 많이 안좋긴 하네요 그런 장소가 안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재밌는 건가요? 그냥 다 같이 봤어요 너무忙碌 너무 많이 안좋죠? 같이 찾고 싶어서 진짜 잘 안하고 오고 진짜 잘 안하고 오고 너무 잘 안하고 있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주